와우 에지 디러버 덕분에 더슈 1위 됐습니다 첫 번째 1위 첫 상 저번 이제 상은 이제 땀저만 알거든요 첫 상 저번 이제 보면 저희 첫 번째 상도 더슈에서 받았는데 저희 이번 활동 첫 번째 상도 더슈에서 받게 되어서 뭔가가 딜레마의 네,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효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상을 타게 되니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, 또 심지어 저번보다 성적도 엄청 좋아요 맞아요, 진짜 엔진이 형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짬을 내서 엔진이 형들 다시 만나서 감상해서 드릴게요, 맞습니다 오늘 제인송 한 번 해볼까요? 이제부터요, 일단은 엔진이 형들께서 이렇게 두 번째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기틀, 첫 번째 더 쇼에서 더 쇼에서 더 쇼, 더 쇼에 이제 두 번째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벌써 이렇게 막 상 받는 아이돌 그룹이 될 줄은 맞아요, 진짜 좀 뭔가 이득쯤 되면은